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의식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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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상을 우리의 물병자리 시대의 최종 활성화가 14만 4천명의 임기질량과 그 이상에 도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의사를 밝힙니다.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의식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소스에서 보라색 불꽃이 불러와 명상 중과 명상 후의 보호를 위한 원형 보호막을 만듭니다. 소스에서 보라색 불꽃이 불러와 명상 후의 보호막을 활용하여 의식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소스에서 보라색 불꽃이 불러와 명상 후의 보호막을 가져옵니다. 아멘 빛을 돕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게 요청하십시오. 아멘 우주 중앙대 양으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신 흰색 빛의 기둥을 시각화합니다. 그 빛은 이 우주의 모든 은하들을 중앙태양에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M87 은하를 통하여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으로 들어와.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으로 들어와. 태양계 내부의 모든 빛의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으로 들어와.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으로 들어와.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통해 지구의 중앙에 도달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앙태양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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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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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이드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참여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의 수가 임계신령을 훨씬 넘어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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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가 지구상의 모든 지각있는 존재들에게 엄청난 양의 치유효과를 가져오고 불병자리 시대의 긍정적인 타임라인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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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